유부초밥을 각팀 대표들에게 드릴거예요. 맛있게 드셔주시고 나머지 친구들이 누가 고추냉이에서 유부초밥을 드릴거예요. 가장 먼저 맞추신 분들 두 분 뽑아서 저희가 5점씩 드릴거예요. 에자! 에자! 대표 5명만 여기 두고 나머지 5명이 왜 뽑히게 됐나요? 제가 가장 꼬꼬프에 있습니다. 지금부터 하나씩 선택해 보실게요. 냄새? 네. 한 번씩 하면 끝이에요. 분실이 없으니까 아직 분실이 말고 맞히면 안돼요? 안모로 선생님! 동민이, 민규, 원우 절대 다 걸릴거예요. 파이팅! 나 문지않아. 초등학생 다급해. 연수아트 아니에요. 연수아트 아니에요. 연수아트 아니에요. 자, 이제 유부초밥 볼기마다 난 유리, 세일, 원중이, 택후룩을 뽑고 싶다. 여기 최악승이, 택후룩. 우리 하나 더 뽑고 싶다. 현중, 안받고겠습니다. 저 안받고 있습니다. 제가 책임질을 하겠습니다. 원우, 민규 자, 바잡이 바꿔주시구요. 저 죄송해요. 초록색? 아닐 수도 있는거잖아요. 오줌? 아닐 수도 있나요? 우선 해보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간 잘라먹으면 탈락 말로도 오죠 성민이 형 여러분들은 웃으시면 안돼요? 막 터주시면 안돼요 인내서 안하면 안돼 여기 앉아주시고요 성민이 형 성민이 형 많은거 같거든요 성민이 형 성민이 형 성민이 형 성민이 형 유튜브 카메라보고 포장비를 보여줄까요 또 원우가 아 재수생은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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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정답 알 것 같다 손 원우 원우 아 이 형님부터 이렇게 웃기죠 팀원들끼리 누가 고추냉이 형 고추냉이 형 는 아 다 신진난자 완전 빨리 고추장의 라면 고추장의 몇몇이었어요? 고추장의 드셨어요? 너 완전 뭐했는데? 근데 형 아무렇지 않게 드셨어요 머릿속에 먹은 것 같은데 최고야 진짜 축하해 받으세요 축하해 받으세요 연기 바래주 순영 선생님한테 바꿔줄까요? 정답을 맞춘 성빈님에게 오덤직 드렸어요 와우 다음은 우리 김필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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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샷 됐어 얘네는 지금까지 연습해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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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스페인 게임 스페인 게임